아낼루야! 아낼루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많은 사례들을 이곳에 접수하게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깨알글씨 고지로 인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보험이나 광고 등 소비자에게 꼭 알려줘야 할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지 않게 적어서 소비자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시정이 되어졌고 오히려 소비자들 쪽에서도 특약이라든지 특별한 문구들의 관심을 더 가지면서 피해가 아닌 오히려 그것을 알고 보는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많이 알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전도의 대의명령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 말씀 가운데 깨알글씨 고지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심하고 기억하라며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강가하고 있는 것들은 혹 없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기 이 여자가 행한 일이란 한 여인이 항류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 일명 도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모두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 복음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과의 가사처럼 그 주체가 막달라 마리아로 조금은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은 그 주체가 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듯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함께 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도유 사건은 원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주인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고난주간인 하요일,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꾸미고 가려느다가 그들과 몰악하는 장면 사이에 일부러 넣어둔 것을 볼 때 그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란 예수님 믿으며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전도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녀의 행한과 관련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강조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도유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를 향한 온전한 신행일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향한 걸음은 나서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 베단이에서 나병 즉 문누병을 알았다가 낳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또 자기의 의도를 말하지도 않은 채 향류가 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향류를 붓는 일은 특별한 손님에게나 장례식에서 시신에게 바르는 것이 갈려였는데 식사자리에서 뜬금없이 어찌 보면 도발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경약해 한 것은 그 쏟은 향류가 매우 값비싸고 귀해서 흔히 사용할 수 없는 나드 향류로 순전한 즉 진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류를 담은 목이 길고 좁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며 다른 보금사를 참고할 때에 발까지 흘러낼 만큼 전부를 다 쏟아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향류를 낭비한다고 화를 내었는데 이들은 마트보금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낭비했다고 말한 향류의 가치는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1년 연봉 몇 천만 원어치의 기름을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무 쓸모없게 완전히 쏟아 부어버렸다고 생각하면 피부로 금세 와닿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귀한 것을 쏟아버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구제하는 일에 쓸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마리아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망하며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분노와 책망은 당시 6월절 명도 기간에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 때문에 그 학류 또한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어쩌면 마땅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딱 한 사람 바로 예수님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며 궁지에 몰린 마리아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신 이유와 더불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은 책망받을 일이 아닌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일은 아름다운, 선한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탁월한, 값비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서 마리아의 행동이 무가치하지 않고 아름답고 선하며 귀한 가치가 있는 이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행함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 또는 누구에 비해 좀 더 선하다든지 가치 있다든지 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고 먼저 내게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마리아의 행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한 것을 직접 목격했고 마르다와는 다르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가져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도 듣는 등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왕대신과 부활까지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께 대해 무슨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옥합을 깨뜨려 향류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일이 왜 좋은 일, 선한 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당장 지금이 아니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외에 향류를 부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은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는 바로 지금에만 할 수 있는 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즉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류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8절에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만왕의 왕이오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함께 향류를 부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였으며 그렇게 믿고 행하는 신행일지가 고추님께 좋은 일,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는 기념일이 참 많은데 보통 이 기념일들에 선물을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쁨이 돼야 할 선물이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 텐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된 아내에게 남편이 특별한 날에 꽃다발을 선물하곤 합니다. 아내는 기뻐하듯 고맙다고 말하고 남편은 임무를 완수한듯 으쓱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내가 슬쩍 한 소리를 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꽃값도 비싼데 꽃다발 말고 돈다발을 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욱해서 아내를 향해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말하고 결국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내에게 했습니다. 즉 당신은 꽃다발이 좋아 돈다발이 좋아 돈다발이 좋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기를 뭘 잘 모르시나 본데요 꽃다발에 돈을 같이 꽂아주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모르고 넘어가도 될 것을 굳이 알게 된 것 같은 뭔가 찝찝한 깨달음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던 남편이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물로 꽃다발을 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속물이라고 한 것이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송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송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즉 주님의 기쁨 위에서 살고 그 기쁨 안에서 더불어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존도하고 또한 많은 선한 일이라는 것들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많은 신앙의 삶 행함들이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의미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모르듯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삶과 행동들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말 불금과 불토를 보내고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평일보다 더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의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1조를 후발하고 여러 종류 현금을 드리는 일 그리고 희년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더 힘있게 감당하려는 비전 헌금을 드리는 일에는 모른 채하고 외면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며 말로는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 교인이 두 랩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며 칭찬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던 사도 야고보의 일침은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그 행함도 따라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함도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신앙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부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선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도덕적인 관점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허락하신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작은 일에 순성함으로 칭찬을 받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신앙의 경주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주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마땅히 들여야 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는 주님의 격려로 기쁨 가득한 신앙의 삶을 용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를 향한 불신앙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 신행일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시간적인 날짜와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가가 가론 유다의 내용 앞에 배치를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건을 비교하여 특히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과 반대로 이 가론 유다의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4절에서 마리아가 향류를 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하를 냈고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같은 본문의 요한 복음을 보면 가론 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론 유다가 주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에게 분노하고 책망을 하였고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던 것과는 반대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쏟아 부어진 향류나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가론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으며 그러한 예수님조차도 경제원리를 따라 얼마든지 더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하여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이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마리아의 편까지 들고 자신을 책망하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며 그동안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꿈꿨던 야망에 대한 기대까지 한꺼번에 다 날아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가론 유다는 결국 10절에서 열돌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열돌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채 측근에 있었던 자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럼에도 그가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넘겨주려고 하는 단어가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또 머뭇거림이 없음을 내포하는 것을 볼 때 신속하게 예수님을 넘기는 이 일을 진행하려 했고 아니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유익을 깨하려는 폐역함까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1절에 그들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려 했으며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듯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삼십 당시 종의의 몸값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넘겨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위한 말씀의 성취로서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찾자면 사실 마태가 언급한 대로 가론 유다가 돈을 사랑한 것이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아닌 자신을 책망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반감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적 메시야를 기대한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마리아의 도요사건을 앞에 배치하여 비교토록 한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을 들이는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여 만앙의 왕이신 메시아임을 전혀 알지도 믿지도 못한 불신앙에 의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채측근해서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목도했던 가론 유다임에도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불신앙에 의해 예수님을 넘긴 일로 인해 11절에 있는 대로 그들 곧 예수님을 주기로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주기로 했던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이 가론 유다의 행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쁘게 한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은 마귀가 듣고 기뻐하였다 사단이 듣고 기뻐하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론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행암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비는 하루에 매분 매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를 소망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소망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아마 바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된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작심삼일도 아닌 반나절만에 아니 때로는 뒤돌아 서자마자 은근슬쩍 내려놓고 베드로가 주를 부인했듯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끝을 알 수 없는 반복의 시간도 주님이 도우시는 성하의 가정으로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핑계대며 그 본질을 우리들은 흐린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랑들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등등 이러한 이유로 잠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을 뿐이지 결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가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쫓는 것은 예수님보다 물질이, 건강이, 성적이, 명예나 권력이 가족이나 친구가 더 좋고 더 가치 있고 더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 정도로 치부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니라 성도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불신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불신자들,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자들은 성도들이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일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다고 잠시 믿음을 저버리는 때에도 어김없이 그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기독교는 가짜라고 기뻐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획 속에, 만남 속에, 어떤 결정 속에, 대화 속에, 그리고 행동 속에 주님의 대적을 심지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늘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이 아닌 사단 마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 하고 결코 우리를 악의 독으로 올가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그 모양만이라도 비친다면 여러 핑계 대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해기하여 돌이킴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한 길로 재진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종말의 때에도 가론 유다와 같이 주를 향한 불신앙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회 회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알려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셨는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당시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즉 주님의 대적자여 적 그리스도리 가득한 곳이며 가론 유다와 같이 주님을 따는 제자라 해도 주님을 배신하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할 배교자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마귀가 헌체를 잡은 악이 가능한 이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때에도 복음은 전하여져야 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리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은 구원인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과 더불어 가론 유다의 사건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당부대로 성도된 우리들은 추를 향한 온전한 신앙고백과 함께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의 삶이 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행일치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온전한 신앙일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가론 유다와 다름없이 불신앙으로 주님이 아닌 대적자들을 기쁘게 하고 하는 헛되고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는 자들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아니 외주를 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칭찬을 들으며 힘을 얻고 천국 본양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넘어지고 떨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걸음을 걷고 있는 자들이기에 정말이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지 아니한지 더욱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교회를 통한 그 모든 선한 일들 어쩌면 내일 있을 봉사의 모임을 통한 그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자기 자신을 비롯한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좋게 하려는 것인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주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 뿌리는 어떤 얼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믿음의 뿌리 위에 그 행실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가론유도와 같이 불신앙에 빠져 주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신행일체의 삶을 통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는 주님의 칭찬 속에 표태를 향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경혜의 송도님들과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